자, 그럼 먼저 캡슐 에스브레소 머신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잘 보세요. 캡슐을 넣으시고 힌트 주세요. 자, 도시 탈출 컬투쇼 어떤 가수를 유추할 수 있을까요? 정답! 정답! 누구예요? 필독이지? 저입니다. 성악입니다. 성악이야. 2PM 선배님들의 찍어요. 10점 만점에 10점? 정답! logoол! 예! 우와? 그녀의 날리는 머릿결, 날리는 머릿결 10점 만점에 10점 그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10점 만점에 10점 성악. 예! 그리고 유추해 이런 겁니다 잘했어요 우쭈쭈! 감사합니다! 잘했어요 이번에는 말이죠 핸디형 다림이에요 아... 그냥 걸어두고 다림질하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들한테 다 필요한 건데 힌트 주세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기호예요 예? 어딘가에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전혀 각종 인형들이 있네요 어렵습니다 자 다음 힌트에는 거의 정남이 나오니까 준비를 하시고 마이크 힘이 되시고 마이크 힘이 되시고 정답 잠깐만요 우순실신가요? 안현우씨입니다 인형의 꿈 정답 나오세요 잘 썼어요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달려갈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였습니다 핸디형 다리미는 날아갑니다 제발 가지마 자 이번에는 원액기예요 모든 과일을 씨까지 다 넣어서 닫고 갈면 힌트 주세요 하늘 신 구름 하시고 느린 름 가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음 밑에 볼까요? 정답 정답 오순실씨예요 메가만일 정답 나오세요 메가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러울처럼 나 물들고 싶어 원액기도 날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친구 청소기 가겠습니다 그럴까요? 그거 진짜 필요해요 친구 청소기 필요해요? 네 연홍이 양 필요해요? 네네 그러면 잘 보세요 네 힌트 주세요 계량한복 2분 하면 계량한복 아 2분 하면? 2분 하면 계량한복입니다 정답 정재윤씨 정재윤씨 가나다라마바사 아 접근법은 좋아요 접근법은 좋아요 너무나 쉽게 틀렸어요 너무나 쉽게 틀렸어요 정답 정답 누구예요? 자 성악이에요 하나 둘 셋 시간 송청진 선배님 왜 불러? 아 동료기과 사냥 아니에요 자 여러분 노래 가사를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 있죠 근데 바로 틀린 거예요 조용 조용 정답 정답 하나 안현영 하나 둘 셋 가나다라 정답 나오세요 가나다라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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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